지식인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대인어 김승훈이에요. 2월 14일이 또 찾아왔어요. 지금 제가 이쪽에 여기 보이죠? 그 100주년 배치를 달고 있는데 자 오늘 제가 다룰 주제 관련 인물은 바로 이런 말을 남기셨죠? 제가 잠깐 뒤로 돌아볼게요. 뒤로 돌아보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참고로 이 티셔츠는 작년에 독립그라운드 때 입었던 티셔츠고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아프리카TV 쪽에서 작년에 이거 독립기념관에서 독립그라운드 할 때 그때 좀 나름 아이디어를 잘 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 2월 14일 안중근 토마스 장군이 사형 송구 받으심을 묵상하는 그런 날이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방송 켠 게 조금 늦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냥 이번 기회에 아예 이거 두고두고 써먹으려고 안중근 장군 PPT를 만들어놨어요. PPT를 만들어놔가지고 아마 이제 앞으로 두고두고 이 컨텐츠를 써먹을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필요할 때 PPT를 꺼내놓을 수 있게 앞으로 이제 아마 이런 자료들 작업을 계속 할 거예요. 제가 이런 자료들을 계속 작업을 해가지고 뭐 앞으로 좀 잘 써먹을 수 있게 뭐 그때그때 항상 그 만들어 놓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사심역사 PPT로 한번 안중근 토마스 장군에 대해서 보통 이거 1년에 한 3번을 써먹을 수 있어요. 1년에 3번 써먹을 수 있는 게 2월 14일에 사형 송구일 3월 26일에 순국한 날 그리고 10월 26일에 10월 26일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10월 26일이 의거 당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가 그 순국 110주기가 되는 해예요. 어쨌든 그래서 한번 그냥 이번 기회에 이제 업데이트가 된 김에 한번 PPT를 만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오늘 다루는 얘기 이외에도 제가 뭐 좀 몇 가지 좀 약간 TMI로 들릴 수도 있는 그런 정보들도 좀 몇 개 추가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대체로 이번에는 좀 어떤 식으로 구성을 좀 만들었는지 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안정균 장군의 기본적인 프로필이에요. 자 1879년 9월 2일생 네 해수 출신이고요. 그래서 사형 집행이 3월 26일에 됐죠. 본관이 수능 안씨고 1파 찬판 공파의 30세 손 이제 할아버지가 안인수씨고 이제 아빠가 이제 안태훈 진사까지는 갔어요. 이분이 진사까지는 갔고 원래는 벼슬을 하고 약간 그 개화 성향의 그런 생각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원래는 그 김옥균 알죠. 그 김옥균의 그런 지지자로 그 일본에 유학을 가고 싶었대요. 하지만 갑신정변이 실패를 하면서 이게 계획이 무산이 돼요. 갑신정변은 실패하면서 이 계획이 무산이 되고 그 계획이 무산되서 그냥 네 그 은둔할 은둔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님의 정확한 이 한국 이름은 안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분이 세례명이 마리아여가지고 우리는 조 마리아로만 알고 있어요. 네 세례명이 마리아예요. 그리고 이제 부인이 김아려씨 세례명은 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여동생이 안성녀씨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남동생으로 안정근씨 안공근씨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첫아들 안운생씨 그리고 둘째아들 안준생씨 그리고 이제 큰딸 안현생씨가 있는데 뭐 가족들이 다 이제 독립운동가 집안이에요. 그리고 이제 안중근 장군 본인의 소속 부대는 대한의군에 있었고요. 대한의군 이거 정미 7조약쯤에 이제 대한제국 군대가 강제해산이 되면서 이때쯤부터 이제 결성됐던 군대 최종계급은 중장 최종계급은 대한의군 참모 중장이라는 보직이 있었기 때문에 계급이 중장이에요. 심지어 지금 커피 마시는 컵도 백준형 컵이죠. 어쨌든 계급인 중장이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여기 보면요 그 여기 조 마리아 여사도 그 유공자 훈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안중근 장군의 이 계보 보면요. 프로필 옆에 그 뭔가 훈장이 달려있죠? 독립유공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모친인 조 마리아 여사는 나중에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도 많이 도움을 줬던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저기 친척관계인 분들도 다 독립운동을 했고요. 당연히 두 동생들은 다 독립운동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약간 그 먼 친척 중에 조순옥 여사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아들 아들 딸들은 여기 유공 표창은 없어요. 어쨌든 여기 안중근 기념관 이번에 새롭게 리뉴얼됐거든요. 이제 안중근 기념관 리뉴얼된 데 한번 가보시면 여기 이렇게 그 훈장들이 다 전시가 돼있어요. 어 그야말로 독립유공자 집안이에요. 유공자 집안이요. 그 그러니까 한 집안에서 독립운동가 막 여러 명 그렇게 배출하기 쉽지가 않은데 이 집안은 그 어려운 일을 해낸 거예요. 그렇고 그래서 암형이 응칠이에요. 암형이 응칠이고 태어날 때 검은 점이 7개가 있어가지고 어 이거 북두칠성 같다 해가지고 이름을 응칠이라고 한 거죠. 응답하라 1997의 그 응칠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뭐 무술 같은 것도 좀 했겠지만 주특기가 사격이에요. 사실 이제 독립군 독립군 활동하는 사람들은 네 사격을 많이 하죠. 어쨌든 이분이 근데 독립운동을 하기 전부터 애초에 집안에서 사격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그런 포수 집안이 있죠. 나중에 이제 그 독립군 전쟁 이제 활동을 수행을 하는 이 홍범도 장군 역시도 홍범도 장군도 포수 출신이에요. 이 야구의 포수 말고 이 총 쏴서 그 수렵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포수라고 하는데 그 이 포수 출신이에요. 자 그래서 원래 이제 일본을 유학을 하려고 했는데 갑신정변 실패 이후에 그게 무산돼서 은둔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그 사격을 잘하다 보니까 이제 안태훈 진사잖아요. 진사다 보니까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요. 황해도 관찰사를 지원을 하게 돼요. 해주 가명을 지원을 해가지고 그 아유 박석골 전투에서 안중근 장군이 활약을 하게 되죠. 자 근데 이때 안중근 장군이 나이가 1879년생이면 1894년이면요. 네 만으로 15세에요. 만으로 15세인데 이제 이때 활약을 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 약간 좀 관청 쪽하고 약간 관계가 있는 지만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한데 당시 이 동학농민운예요. 황해도 지역에 접주 중에 한 명이 백범이었어요. 접주 중에 한 명이 백범이었는데 이때 반대편 그 조선관군을 지원했던 사람이 안중근 장군이에요. 좀 그 역사적으로 좀 인연이 그렇죠. 그런데 되게 또 신기한거는요. 나중에 그 황해도 황해도 지역 이제 동학농민군이 그 진압이 될 때요. 백범의 가족들이 그니까 백범이 이때 안중근 장군의 집으로 피해서 숨어지내게 돼요. 이것도 되게 운명이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또 원래는 또 이제 바로 그 일본하고 싸우고 막 그러려고 했는데 안중근 장군의 안중근 장군의 뭐냐 뭐냐 이거 국가에 내야 될 세금인데 왜 군량미로 만들어 썼냐 반환해라 그래가지고 이 어쩔 수 없이 이 군량미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니콜라 빌렘 프랑스 이름으로 니콜라 빌렘을 만나게 돼요. 홍석구 신부를 만나요. 이 니콜라 빌렘을 만나서 그 이 과정에서 이제 안중근 장군의 이제 말하는 성당을 다니게 돼요. 성당을 다니게 되고 세례명 토마스로 세례를 받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을사늑약 전후로 해외를 답사한 거 그러니까 몰라 이제 사형선고를 받기 전까지의 그런 그 여정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1905년에 한번 중국에 가요. 산동하고 상하이를 가는데 그때 이제 그 지역에 한국 사람들이 인천항이 개항한 이후 거기서 많이 살았거든. 그래서 갔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 국권 회복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냐. 특히 상하이에 가서는요 민영익이 있었어요. 그 뭐냐 민영익이 있었는데 그 민영익이 누구야. 그 세브란스 병원의 시초가 되는 그 알렌으로부터 수술을 받고 살아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약간 그 국권 회복 운동 그런 거에 약간 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일 거야. 그래서 민영익이 협상을 결렬돼요. 그래서 이제 국권 회복 운동을 어떻게 할 거냐. 이 곽원양 신부님하고 이제 맨담을 하는데 역시 이 사람도 프랑스 신부예요. 그 르가 신부예요. 그렇고 그래서 1906년에 집으로 돌아왔더니 안태훈 진사가 이제 사망을 한 거예요. 안태훈 진사가 사망을 해가지고 이때 안중근 장군이 결심을 해요. 뭐냐 오늘부터 독립하는 날까지 술을 끊겠다. 솔직히 술을 끊을 수 있겠어? 나 같으면 못 끊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술 못 끊어.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이거 술을 떼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금주를 하겠다는 거는 정말 그 독립이 되는 날 축배를 들겠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거든. 그쵸? 축배는 들어야지. 그래서 이제 진남포라는 동네로 이사를 해요. 진남포라는 동네로 이사를 해서 본인의 재산을 다 털어요.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삼은 학교를 만들고요. 좀 비용이 좀 더 필요하니까 천함한테 전답을 팔라고 해. 응. 천함에 전답을 팔아가지고 비용을 충당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학교면 그냥 교육만 실시를 하겠지만요. 여러분도 이제 나랑 비슷한 연배로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 중에서 교련 이라는 과목이 있었던 학교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나왔던 학교는 교련이 있었어요. 교련이 있었는데 물론 그때처럼 막 진짜 교련이라는 게 원래 훈련 과목이었는데 우리는 훈련은 안 했어요. 진짜 진짜 약간 교양 과목으로 빠졌던 게 교련이에요. 옛날에는 고등학교 때 교련이라는 과목이 그야말로 군대식 교육이었거든요. 고등학교 시대 교련은 정말 그런 거 있어요. 화생방 화생방 방독면 쓰는 법 여러분들 그거 군대 가서 배우잖아요. 그게 교련 교과서에 있어요. 응. 막 교련 교과서에 있고 이 약간 교련에 되게 막 그 구급법 있죠. 그 뭐냐 이렇게 깍지 끼고 인공호흡하는 거 그런 것도 막 나오고 요즘은 그 심폐소생술 요즘은 막 이런 거 위주로 교육이 바뀌었는데 그 당시 교련 요 네 그 당시의 교련은 그야말로 그 군대에 대한 조기교육 이었어요. 군대에 대한 조기교육 막 제식 훈련 하고 미리 그때 제식교육을 다 시키고 어쨌든 그 교육을 그런 거를 시켰어요. 자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채보상운동 관서지부를 설치하는 걸 이제 주도를 하게 돼요. 그 국채보상운동이 이제 대구 쪽에 그런 국채보상 공원 있잖아요. 그 국채보상운동 때 이제 가족의 장신구를 다 갖다 대요. 물론 이제 가족 장신구를 갖다 내기 위해서 부인이었던 김하려 여사에게 허락을 받았고요. 결혼을 하게 되면요. 배우자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 이 1907년 이제 정미 7조약이 체결되니까 군대도 해산됐고 이제 국내에서는 안되겠다 해서 망명을 해. 망명을 하고 그래서 그래서 연애주에서 개몽활동 및 전쟁활동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항일의병결사조직으로 연애주에서 만든 게 동의회 동의회였고 이제 블라디보스토크가 있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제 우리 나선 있죠. 나진선봉. 이제 나선특별시 북한에 있는데 그 나선으로 가는 그 길 사이에 크라스키노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기지를 설치하고 이제 거기서 기지를 설치해가지고 이제 국내 진입작전이 작전이 있을 때마다 두만강을 건너요. 두만강을 건너서 네 작전을 그 수행하고 뭐 치고 빠지고 그런 약간 유격전을 시행을 하게 되죠. 근데 이때 이제 일본군 포로들을 잡아요. 일본군 포로들을 잡으면 포로들을 뭐 잡아두거나 죽인 게 아니고요. 포로들을 석방을 시켜요. 이 만국공법이라는 그 당시의 규정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 그 서로 전쟁을 하면서도요. 그 외교법이라는 게 적용이 돼요. 그 저항하지 않는 포로는 죽이지 않는 하는 게 관리거든요. 그 영화 던케르크인가 그게 그 마지막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 포로가 됐는데 저항하지 않으니까 그냥 죽이지 않고 그 잡아가는 그래서 포로를 죽이는 건 사실 네 불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만국공법에 의해서 석방을 시켰더니 걔네들이 걔네들이 원래 기지로 도망을 가가지고 알린 거죠. 막 장군님 안중근의 기지가 저기에 있습니다. 해가지고 사실 그것 때문에 좀 전메 당하기도 해요. 보복 보복으로 사실 그건 좀 아쉽죠. 그 점은 좀 아쉽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그 유명한 동의단지회예요. 네 동의단지회 그 안중근 장군이 이 손가락을 이거를 자르죠.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그 피로 잉크를 만들어서 글을 써요. 여기 이제 그 왼손 약지에 이 첫 번째 관절을 자르게 돼요. 욕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번째 손가락이에요. 응 어쨌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 모형이에요. 이게 실제 손가락이었으면 아마 썩었겠죠? 어쨌든 그 실제 그 잘나는 손가락으로 네 왼손 약지를 끄는 이유가 오른손을 끄으면 오른손으로는 총을 못 써거든. 응 그래서 태극기 위에 대 한 독 립 을 써가지고 그래서 항일에 대한 의지를 표시를 하죠. 그래서 만든 게 동의 단지회예요. 그래서 단지 동맹 12명은 여기를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얼빈 에서 의거를 할 그 계획을 세워요. 자 1909년 10월 26일 이제 이등 방문이 러시아의 대장대신인 코코프체플을 만나서 그래서 동양 침략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협상을 할 거다. 그래서 북만주를 시찰을 하겠다. 하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방문 계획이 정해지니까 의거를 하자. 의거를 하기로 했는데 이제 만일에 하얼빈역 항문데서만 하면 실패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실패를 할 수도 있어가지고 이제 만일에 대비해서 팀을 둘로 나누게 돼요. 팀을 둘로 나눠서 음 우덕순 조도선 등은 체가구역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하얼빈역에 도착하기 바로 이제 그 압력으로 보내고요. 그래서 10월 23일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 모여서 사전 모임을 하고 교리를 하고 음 응 대한독립 만세 한 다음에 24일에 이동해서 이제 그 체가구역에서 일을 수행할 열사 그 의사들을 남겨놓고 그 다음에 본인은 다시 다음날 하얼빈역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이제 이 체가구역 경계 문제로 인해서 숙소 문 밖을 못 나가게 된 거예요. 그 역을 못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 하얼빈역 좀 일본 총영사가 좀 그 일본 총영사가 많은 그런 일본인들을 불러드릴 목적으로 그러니까 일본 총영사가 일본사람들 광장에서 이토 히로버미 인사 좀 합시다 해가지고 그 경호를 풀어놓게 돼. 그러니까 체가구역은 경계가 되게 사망했어요. 왜냐면 이토 히로버미가 그 예전에요 그 원태우가 돌팔매질을 해가지고 이토 히로버미가 맞아져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얼굴을 공개를 안하게 됐어요. 응 그것 때문에 이제 체가구역에서도 경계가 되게 사망해가지고 그 이제 근데 이제 우덕순 등이 그 숙소가 지하였나봐요. 체가구역 숙소 지하에 숙소가 있었는데 그 일찍 나갔어야 됐는데 그 막상 문을 열라고 보니까 방문이 안 열리는 거야. 방문이 안 열려가지고 그 밖에서 하는 말이 그 이토가카가 타고 있는 열차가 이 역을 통과해서 출발하기 전까지는 절대 아무도 나갈 수가 없다. 해가지고 한 열차가 한 4분 5분 정차를 했어요. 그 역에 네. 체가구역에서는 의거가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울빈 역은 그 요즘은 이제 하울빈 역사가 이제 새롭게 신축이 돼서 그렇긴 한데 그 당시 하울빈 역은요 일본 총 이제 뭐냐 좀 일본인들이 좀 그런 얘기 했나 했나 봐요. 현재 일본인들이 이토가 온다는데 와서 인사 좀 하면 안 되겠냐 요즘 같았으면 어 뭐 악수도 하고 셀카도 찍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요청하는 거 있잖아요. 물론 그때는 셀카는 안 찍었겠지만 그래가지고 그래 한 그래 많은 사람들도 오고 광장에서 인사도 할 겸 경호를 풀자. 그래서 체가구역만큼 삼합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안정근 장군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군중들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근데 이제 이토가 이제 주변에 경호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일본인이 그 이등방문한테 이토가 가 가 가 가 가 가 하고 부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토가 이토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게 실수를 한 건데 자기를 불러주는데 뭐 인사를 안 할 수도 없잖아. 그래가지고 뒤돌아가지고 손을 흔들면서 안녕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정근 장군이 그때까지는 그 이등방문의 얼굴을 모르고 있었는데 얼굴을 보니까 아 저사람이 이토구나 해가지고 이제 할로포인트 탄환을 이제 브라우닝이라는 이 이 총에다가 이 브라우닝 총박 262336 B3336 네 이 이 총이죠. 그래서 이 총을 갖고 네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세 발이 맞았잖아요. 여기다 총을 쏜 거예요. 총 세 발이 그 총탄 세 발이 명중을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 탕 했을 때 여기 여기 오른팔을 관통하고 여기 흉부 흉부 그 이제 가슴에 명중한 거예요. 급소죠. 그리고 두 번째 발 여기 팔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팔꿈치 관통하고 그 흉부 바로 아래에 있는 흉복부 여기도 이제 그 사람 그 장기가 있는 데잖아요. 급소죠. 여기 명중하고 그 세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윗배 요 중앙 요 오른쪽에서 여기서 탁 맞고 들어가서 이 이쪽 이쪽 허리에 복근 명중한 거야. 그러니까 피가 철철 흘러 넘치는 딱 그 그곳에 탁탁탁 맞은 거야. 그리고 이제 이토는 쓰러져요. 이토는 이토는 거기서 쓰러지고 아마 20분 30분쯤 지나가지고 숨이 끊어져요. 자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발은 그 일본 총영사인 가와카미 도시이코의 팔꿈치를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추가로 쏜 이유는요. 그거예요. 그 이토가 왠지 변장을 했을 것이라는 추측하에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도 쏜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발 이토의 수행비서였던 오리다이지로의 복부에 맞았고요. 그리고 이제 만주철도 이상인 다나카세이타로 하고 나카무라 유시이코 각각 왼쪽 무릎 하고 오른쪽 장단지를 때려요. 어쨌든 그 주변 사람들도 되게 막 다치게 해놓고 자 근데 이제 한 발이 남았대요. 총 이렇게 여덟 발을 쐈는데 한 발이 발사가 안되고 남았어요. 한 발이 이제 남았는데 이 한 발로는 뭐를 했느냐 한 발이 남은 이유 일단은 그 보통 의거를 한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한 발 남으면 그 자기한테 총 쏴서 자살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안정근 장군은 자살할 의사가 없었어요. 가톨릭 신자예요. 가톨릭 신자는요. 십계명 중에 하나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내용이 있어요. 물론 의거 행위가 아니더라도 그 자살은요. 그 주님이 만드신 생명을 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위반하는 행위가 돼요. 그래가지고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가톨릭 신자는요. 자살하면요. 장림이사를 못해요. 자살하면 장림이사를 복원할 수 없어요. 그렇고요. 그 그 다음에 이제 사실 한 발이 남았던 이유는 그래서 이터하고 왠지 이터가 변장을 했을 것 같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냥 탕탕탕 쏜 거예요. 그냥 더 쏠 필요가 없어진 거야. 그 주변 사람들 다 쓰러져 있으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원래 한 발에 더 쏴도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뭐 총 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총 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 도망을 안 가요. 도망가지 않고 태극기를 꺼내들고 어딨냐 이 태극 태극기하고 나 깃발 두 개 있는데 네 여기 태극기 있고요. 태극기 건공감리 있고 네 이거 백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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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극기 있죠. 네 어쨌든 태극기 들고 꼬레아 우라 응 꼬레아 우라 해가지고 이렇게 외친 거야. 뭐 그래서 꼬레아 우라를 외치고 그 자리에서 도망 안 가고 그러니까 러시아 헌병들이 막 체포하고 있는 나중에 꼬레아 우라 꼬레아 우라 부른 거야. 응 러시아 말로 꼬레아 우라를 외친 거야. 우라는 그 우라는 러시아 말로 만세라는 뜻이에요. 러시아어로 내가 러시아어를 아는 게 딱 그 한마디밖에 없어요. 우라 그렇고 이제 그래서 이제 2등 그 안중근 장군의 재판이 넘어갔을 때 2등 방문의 그 죄악에 대해서 재판에서 폭로를 하게 돼요. 재판에서 이제 폭로를 하게 되는데 그 자 그냥 제가 일일이 다 읽지는 않을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몇 가지 체크를 할 거는 1867년 그 이제 명치유신이 있죠. 이 명치유신 시대 때 그 뭐냐 천왕의 그 전 태왕 태왕을 암살했다는 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2등 방문한테 몰아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을미사변 대한황후 피하를 시살한 짓 그 다음에 셋 대한황실 피하를 황실 황제 피하를 위협해서 강제로 다섯 죄악을 맺게 한 짓 을사 능약이죠. 네번째 정미칠조약 그 다섯번째 이것저것 다 늑탈한 거 여섯번째 은행권 일곱번째 1300만원 이것때문에 국채보상운동이 생겨났죠. 여덟번째 서책을 앞서야 불사르고 그러니까 이게 그 글도 통제한거지요. 아홉번째 독립운동가들 그 의사들의 봉계를 폭돌하면 쏴 죽이고 본인들만 죽인게 아니고 가족들까지 다 죽였다 이거야. 열번째 외국유학 금지 그 다음에 이제 오적은 여기서 의사오적이고 칠적은 정미칠적이에요. 근데 의사오적하고 정미칠적의 공통점은 이완용이 있어요. 그리고 그 그 다음에 이제 1909년에 늑약을 또 맺었구요. 그 다음에 1905년 그 이거는 럴전쟁이죠. 이거 럴전쟁 얘기에요. 그리고 15번째 동양평화의 영위를 파괴했다. 사실 이래서 나온게 그 안중근 장군이 쓰다가 미완성으로 이제 순국했다는 그 동양평화론 이에요. 네 그쵸 그 그래서 이제 재판 원래는 각종 나라요. 심지어 일본에서도 국제 변호를 서겠다 했는데 일본 쪽에서요 이미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해버린 거예요. 일본이 이미 재판 과정에 개입을 했어요. 이미 그 재판부에 압력을 넣은 거예요. 안중근 저놈은 무조건 사형이다 해가지고 애초에 재판을 열기도 전부터 이미 사형이 날 거를 재판부는 생각을 해놓고 그냥 근데 이제 그 재판의 기록은 남겨야 되잖아. 그래서 그래서 판정 범벅은 없다. 어차피 사형인데 재판은 해야 되니까 하는 거다. 했다 치고 그래서 재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형 선고했고 교수형이 집행이 됐어요. 3월 25일이 순종의 생일이어가지고 하루가 늦춰졌죠. 그래서 이제 조마리아 여사가 수위를 만들어 아이의 마지막 면헤때 수위를 만들어서 갖다줘요. 보통 끝까지 살아남아라 뭐 이럴텐데 죽어라 그래서 이제 네 교수형을 당해요. 그런데 동생들이 유해를 인수하기 위해 갔는데 만약에 유해를 만들어서 묻어버리면 그 그 묘지가 독립운동의 성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안줘요. 그래서 리순가목 인근에 그냥 그 그냥 죄수들 묘지에 어딘가에 그냥 묻혀있던 걸로 추정은 해요. 응 그랬는데 이제 효창원의 자리는 마련을 해요. 백범위 그래서 이제 효창원에 효창원이 임시정부 요인들의 묘지가 있고 사미사들의 묘역이 있어요.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의사의 묘역이 있고 이제 그 옆에 안중근 장군의 묘지까지 그 원래는 비석은 마련해놓지 않고 허묘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땅만 파서 만들어놨었는데 지금은 비석이 따로 설치가 돼 있어요. 응 왜냐면 비석을 따로 설치해놓은 이유는 그 자리가 안중근 장군의 자리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만들어준 거고요. 그리고 그 그래서 이제 의사들을 다 찾아가지고 묻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의사의 그 시신은 일본에서 찾아요. 일본에서 찾아서 갖고 오는데 그 안중근 장군만 그 못 찾은 거야. 안중근 장군만 못 찾은 거예요. 그리고 원래 더 찾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이 당시 중국 국민당이 그 어느 정도 협조는 했어요. 어느 정도의 협조는 했으나 문제는 백범이 암살을 당해요. 백범이 암살이 당하고 그래서 국내에서 이거를 주도할 사람은 중단이 되고 때마침 중국에서도 국공내전에서 국공내전에서 국민당이 져요. 국민당이 국공내전에서 져요. 그리고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중국 공산당하고의 관계도 안 좋아지게 된 거야. 근데 대신에 이제 북한하고는 친할 거 아니야. 그래서 북한이 안중근 장군의 조카인 안우생이 북한에 있으니까 그 사람을 단장거려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그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1986년 북한이 또 한 번 유해 발굴단에 보냈는데 이것도 실패. 2008년에는 남북 공동 발굴 했는데 실패. 근데요. 당시 류순 감옥이에요. 형장 밧줄이 있죠. 그래서 원래 그 교수형을 할 때요. 사형수를요. 의자에 앉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나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할 말 그 유언을 그 하고 그 다음에 그 얼굴에 씌우고 그 끈을 묶은 다음에 집행해 해가지고 셋 둘 하나 휴 땡겨 그러면 요 그 의자가 원래 그렇게 다져있어요. 그 의자가 이 밑에 뚜껑으로 돼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올리는게 아니고 그 의자가 옆으로 슈욱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슈욱 빠지면 그 목이 이렇게 대롱대롱 달리겠죠. 그래서 그 달리고 나면 한 이제 몇 초 기다려. 숨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숨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위로 잘라요. 잘라가지고 시신을 바로 지하로 툭 떨궈요. 그러면 이제 그 지하에 시신을 담아놓은 상자를 갖고 있잖아요. 그냥 띡 묻어놓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형 집행이 끝나면 그 그 상자를 그대로 봉인해가지고 그냥 그 거기서 죽은 사람들 거기다가 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 그 흙으로 덮어버리는 그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안중근 장군의 사형만 그 교수형장에서 집행이 된 게 아니고 본관하고 형장 사이 공터에서 은밀히 집행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이 장소는 형이 집행된 장소다. 딴 데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고요. 그런데 그동안 일본은요. 재판에 개입을 하지 않고 국제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했다. 밝혔는데 정보통제기간이 끝난 다음에 2010년 3월에 일본이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그런 자료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직간접적으로 이제 개입을 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동안 그게 비밀문서였다가 정보통제기간이 끝난 다음에 공개가 된 거예요. 그렇고요. 그래서 2010년에 다시 한중일 공동예 발굴단이 결성은 되었는데요. 흐지부지 끝나요. 그리고 지금 2018년 8월 14일 그 뭐냐 그 위안부 그 기림에 날 때 그 청와대에서 미리 유공자 유족들을 불러서 같이 오찬을 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100주년 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오찬을 했는데 북한과 공동 발굴을 추진을 하겠다. 발표는 했는데 현재 남북관계가 좀 정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직 그 진행이 되진 않았어요. 자 그래서 안중근 토마스 그래서 의거짓구 살인자라고 낙인이 찍혔고 그래서 병자성사를 집전을 했던 이 빌렘신부한테 위태주교가 한동안 성무집행 자격정지를 내렸다가 이 빌렘신부가 교황청에 직접 따져가지고 그거는 면하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 1994년 8월 21일 김수환 당시 서울 대교구장인 김수환 스테파노 추키경이 일제의 무력 침략 앞에서 독립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행위로 이는 정당 방위이며 의거로 인정한다. 해서 그 의거를 네 인정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2010년 3월 26일 네 정진석 디콜라오 추키경이 백죽이 추모 미사를 명동성당에서 집전을 해요. 망하진 않았어요. 그렇구요. 자 그 다음에 2011년 2011년 이제 10월 30일 31일 서울에서 이제 시복 추진을 발표를 하게 돼요. 이제 순교자는 아니고 증거자로서 시복을 추진하고 이제 동양평안으로는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해서 성인으로 공경할 근거는 충분히 있다. 그 이제 성경에서의 유사 사례는 구약시대 때 아시리아의 장관을 사사해서 북이스라엘 그 위기에서 구해놨던 유디시라는 사람이 있구요. 그리고 백년전쟁 때 자 그 잔다르크가 이제 그 프랑스를 위해서 영국에 대항해서 싸웠었죠. 이 잔다르크 같은 경우는 사실 영국에서 종교재판에 의해서 그 화영이 선언이 됐고 나중에 이제 프랑스에서 종교재판으로 마녀가 아니다 하고 운명을 씻어주긴 했는데 화영당하고 나서 시성이 되기까지 500년이 걸려요. 잔다르크는 그렇고 그 다음에 2016년 10월 22일 이제 이날 홍주의 생매장터 순교성지 그 보건미사에서 유흥식 라자르 주교 당시 대전교구장 이었어요. 시복시성 추진 계획을 발표를 해요. 근데 원래 그 시복시성의 그런 추진은요. 그 뭐냐 순교나 증거를 한 사람이 그 출신이었던 지역에서 교구장이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북한에는 평양교구하고 함흥교구가 있거든요. 설정은 돼 있어요. 설정은 되어 있는데 평양교구장이 자리가 없어요. 지금 공석이에요. 평양교구장 하고 함흥교구장 공석이고 현재 평양교구장 설이는 서울대교구장이 하고 있고 함흥교구장 설이는 춘천교구장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래서 설이가 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 뭐냐 이제 서울교구장이 서울대교구장이 주교가 아니에요. 추기경이에요. 그 염수장 안들어야 추기경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추기경이 이거를 맡기에는 좀 너무 바빴던 거야. 이거를 맡기에는 좀 바빠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정들이 있어서 대정교구장이 대신 이제 주교회에서 선출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안중근공원 부천의 중앙공원이에요. 여기가 부천의 중동공원 부천의 중동공원인데 여기를 내가 작년 가을에 가봤어요. 작년 가을에 가봤는데 네 부천의 중동공원이 안중근공원이 된 이유는 간단해요. 부천시청이 자매도시가 하얼빈이야. 그 자매도시라는 제도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시군들은요. 각자 해외에 그 해외에 다른 도시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부천시청의 그 자매도시가 하얼빈이 돼버린 거야. 맞아요. 그 부천시청역 있죠. 그 부천시청역 있고 부천 그 부천현대백화점 앞에 부천시청역 있고 그 뭐냐 부천현대백화점 하고 그 부천터미널 있죠. 거기 사이에 중동공원이 그 안중근공원으로 바뀐 거야. 그래서 이제 자매도시가 부천시청이 돼가지고 그 그러니까 단순히 자매결연 도시라는 이유로만 안중근공원이 된 거는 아니에요. 그 이렇게 공원으로 조성이 됐던 이유는요. 자 여기 보면 막 이것저것 아파트들 사이에 막 이것저것 전시가 돼있죠. 네 이 동상이 원래 하얼빈 광장이 있었어요. 원래 하얼빈 광장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이 동상이 그 다른 곳에 보관이 되겠는 거예요. 다른 곳에 보관이 되겠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하얼빈 그 시에서도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도 난처한 거야.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도 일본에 대항했던 사람은 찬양을 하는 그런 수준이거든. 그런데 그 이제 그 광장에 있던 이거를 그 옮겨야 되니까 좀 이거를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부천이 자매도시가 됐네 해가지고 하얼빈시에서 이거 동상을 기증을 해줬어요. 네 이거 직접 찍었어요. 유튜브에 유튜브에 안중근 공원 갔었던 그 영상들 있어요. 작년에 작년에 나 안중근 의거 110주년 때 내가 관련 컨텐츠 다 찍어놨어요. 그때 사진 이거 재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중근 의사라고 적혀있죠. 여기 보면 그 요 밑에 이거 그 여기 여기 요 네번째 손가락 이렇게 자른 거 이렇게 나져있고요. 그래서 요 부천 중동공원에 가면 있어요. 다만 내가 이제 그 이날 내가 다른 스케줄이 있어가지고요. 그 되게 밤시간에 갔어요. 저녁에 판교에서 내가 뭐 다닌 일이 있어가지고 판교에서 내가 그 스케줄이 한 9시 조금 넘어서 끝났다? 9시 조금 넘어서 거기서 스케줄이 끝나고 그 판교역 3번 출구 그 현대백화점까지 걸어가면요. 그 경기순환버스가 있어요. 그 뭐냐 분당하고 부천하고 왔다갔다 하는 순환버스가 있거든요. 근데 이 경기순환버스의 특징은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서울을 거치지 않고 가는 거야. 원래 막 그 경기순환버스의 노선들을 대부분 보면 약간 서울을 거쳐가야 되는 그런 가능성 있는 노선들인데 아예 서울을 안 거치고요. 그 뭐냐 수도권 1순환고속도로를 타고 판교 나들목에서 바로 그 부천 중동 나들목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 소풍터미널에서 내리면 돼요. 거기서 그 부천은요 그 분당에는 차고지가 있고 부천에는 회차를 해요. 그래서 소풍터미널에서 다시 쭉 내려가서 속내역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속내나들 보고 거기서 다시 고속도로 타고 판교로 가요. 그래서 판교에서 그 분당 오리역까지 가죠. 하여간 그렇게 다니는데 그 그래서 이거 동상 기증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내가 영상을 찍었던 시간이 한 10시는 훨씬 넘어서 한 22시 23시 뭐 그럴 때 좀 찍었던 것 같아요. 괜찮아요. 뭐 차는 안 끊겼으니까 네 그날 7호선 안 끊겼으니까 7호선 타고 온수역까지 온 다음에 온수역에서는 온수공단 옆에 버스 차고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출발하는 버스를 타고 집에 왔어요. 어쨌든 어 근데 나 이거 화면 PC 화면으로 보니까 사진 생각보다 화질 잘 나왔다. 자 그리고 아니요. 그때는 600번은 이제 막차가 이미 출발을 해가지고 160번 타고 갔어요. 600번은 막차가 이미 출발을 한 시간이었지. 23시 한 30몇 넘었으니까. 그리고 600번은요. 중간에 160번이 최단거리로 가고 600번이 그 중간에 고척동을 한 바퀴 돌아요. 응. 중간에 고척동을 한 바퀴 돌고 고척 스카이돔으로 나와요. 하여간 그렇게 이제 가고 그 그 다음에 여의도에서 시청 방향에 한해서 여의도 환승센터가 아니고 그 한국거래소로 거기를 멈춰서 가요. 그리고 이제 600번은 이제 세종대로 사거리 그 다음에 그 시청까지만 가고 그 160번은 그 대학로로 해가지고 160번은 대학로로 해가지고 종로 대학로로 해가지고 그 도봉로를 타고 도봉산역까지 가는거 그리고 이제 그 260번이 옛날에는 온수동까지 왔었는데 지금은 국회의사당까지 밖에 안가고 그 260번이 차고지가 신내역에 있어요. 신내역 차고지에서 망울사거리로 내려온 다음에 거기서 쭉 직진 그리고 이제 이 안중근 공원에 그 부천시 소녀상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요즘 소녀상을 각 지자체마다 하나씩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천은 어쩌다보니 안중근 공원이 세워지면서 부천 소녀상이 안중근 공원을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같은 이유로 파주는 소녀상이 어디에 있냐면요. 임진각에 있어요. 파주 소녀상은 임진각에 있어요. 또 거기는 소녀상이 두 명이 나져 있어요. 아무래도 남북 그거 남북 통일 그런 의미를 지닌다고 해서 아마 두 명을 놔뒀나봐. 그렇게 돼 있고 저기 한성대 있고요. 삼성교회 성북구 소녀상 같은 경우는요. 거기는 중국하고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국 소녀상도 거기에 같이 있어요. 컨셉이 다 있어. 지자체별로요. 컨셉이 조금씩 달라요. 이 각 지자체 소녀상이 그래서 서울도 각 지자체별로 소녀상들 이곳저곳 되게 많이 놔져있고요. 근데 대체로 구청 앞에 소녀상을 놔둔 경우가 많아요. 구청 앞에 소녀상을 많이 만들어 놓고요. 이곳저곳 여러 군데 다 있어요. 내가 작년에 이것도 유튜브에 올려놓은 건데 70분짜리 영상이 있어요. 2019년 10월 기준으로 서울에 서울에 있는 소녀상들 한 번씩 다 가봤던 그런 영상들을 하나씩 만든 게 있죠. 진짜 그거 완전 내가 영혼을 가라 하는 영상이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컨텐츠 진행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아마 이 영상이 유튜브 본 채널에는 조금 잘라서 올라갈 거고 아마 생방송 다시 보기 채널에는 아마 이제 풀영상으로 올라갈 거예요.